제가 추석까지 윗동료의 자장가가 포예보여버리고 있어서 족수고 있습니다. 이 문제는 피아노의 경관 김관관의 사랑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by 김관관 이유없이 툭력스러웠던 그 달 다 모짐고 속한 그 순간들을 미안한 말도 아직 하지 못한 자 세상은 그렇게 보다 괜찮을 거라고 나를 놀라줄 거라고 스스로 다 잃어봐도 잊을 수 없고 잊혀지지 않은 추억이 뛰는 게 불안으로 밀어봐 하루라도 마신 만날 수 있다면 오래오래 글래 앞에 울고 싶은 날 바람소리마저 너무 조용하네 사랑 그렇게 불러라 바람소리마저 너무 조용하네 바람소리마저 너무 조용하네 바람소리마저 너무 조용하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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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멘 동행 찾을 거라고 남아있는 걸 알아줄 거라고 스스로를 다 일러봐도 잊을 수도 없고 잊혀지지 않은 추억이 뒤늦게 후회로 밀어봐 바라고 바라 다시 한 번만 알 수 있게 되면 그때 고맙다고 늦지 않게 말해 이 사랑 그렇게 보내네 이 사랑 그렇게 보내네 아레나는 중전들이 좋아시였으면 꼭 맞춰서 사랑이 아닌 이별은 하품의 초중 기억에 있는 분들에게 맞춰 보겠습니다 이 문제에 사랑 방금 무대 시면 심하니 내가 엄지초 머리 좀 쉬어 쉬어 쉬어야 돼 보름달이 있습니다 잘 피시고 이루십시오 팍팍 이 신호 이사 이 신호